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자자 이성협입니다. 여러분이 필리핀을 어학연수 국가로 선택했다. 이유가 있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가격뿐만 아니라 1대1 수업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필리핀을 갑니다. 그런데 막상 필리핀에 도착해보면 1대1 수업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직 필리핀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 그냥 유학원에서 상담만 받으신 분들은 필리핀에서 1대1 수업을 한다?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꼭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 도착해 이미 도착해 있어.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답한 거죠. 뭐가 잘 안 되니까 이거 보고 있겠지. 잘 되면 이 동영상을 볼 리가 없죠. 그래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 또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 있는데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1대1 수업을 잘 해야지 내가 본전을 챙기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동영상 꼭 보기 바랍니다. 자 필리핀의 한 걸 환영합니다. 필리핀 1대1 수업 교실 보면 이거보다 좀 작아요. 지금 이쁘게 좀 꾸미느라 뒤에 보면 프린터도 있고 워터 디스펜서 냉온수기? 이런 것도 있고 교실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필리핀에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안 가보신 분은 모를 텐데 방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테이프를 보면 위에 랩탑 올려져 있고 물컵 하나 책 좀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사람 두 명이 들어가면 딱 맞아. 거기 들어가고 책 한 두 권 두 권을 펼쳐야지. 선생님 한 권하고 강사 한 권하고 학생 한 권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기도 하고 좀 넣을 수 있는 공간 그 정도가 다예요. 그게 필리핀 1대1 교실인데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매일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람하고 매일 두 시간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매일 정일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가지고 얼굴 마저 보고 그것도 이제 밀실이야. 밀실. 갇힌 방이야. 우리 둘 밖에 없어. 매일 두 시간씩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다니까요. 할 얘기가 없어. 무슨 한국 사람끼리 만나서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그 뭐 얘기 좀 할까요? 그러고 앉았는데 두 시간이야. 하루 이틀이야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이거 몇 달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보통 한 3개월은 가잖아요. 필리핀. 그죠? 짧게 뭐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3개월 갔다가 다른 나라 가는 경우도 있다. 하여튼 3개월 동안 똑같은 사람하고 두 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할 일이 없어요. 금방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근데 또 영어로 말해야 되잖아. 우리 말이면 괜찮은데 영어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말이면 뭐 어떤 말도 좀 지어내고 뭐 미화도 하고 극화도 하고 이렇게 뭐 말을 좀 끌어낼 수 있는데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란 말이에요. 시리즈. 미드야 미드. 한 시즌은 끝나야 돼. 한 달에 한 시즌을 생각해 봐. 세 시즌을 찍어야 된단 말이야. 혼자서. 연출하고 막 다이어돼. 안 돼요. 잘 안 돼. 그냥 그 우리 말이면 좀 지어내기라도 하는데 영어로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지어내. 머릿속에 지금 우리말을 영어로 바쁘기도 봐. 뭐 변환하느라 지금 머릿속에 그 뭐랄. 번역기를 돌리고 있잖아. 자체 번역기를 머릿속에 돌리고 있는데 이게 버벅거리는 거야. 메모리가 딸려. CPU도 딸려. 버벅버벅거리고 있어.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 똑같이 겪는 게 이제 할 얘기 없다. 선생님하고.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한국인 매니저한테 가서 저 일대일 교사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여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유가 뻔하지. 할 얘기 없거든요. 할 얘기 없어. 할 얘기가. 뭐 다 했어.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 다 했고 뭐 그걸로는 불량이 안 돼. 방송 불량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헤어졌던 뭐 전 엑스 보이프린 걸프린 엑스 엑스 보이프린 걸프린 까지 가는 거야. 전전까지 갔어. 그래도 이제 할 얘기가 없어. 맨날 똑같거든. 내가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뭐 학교에서 학사회에서 뭐 했는지 다 얘기했어. 가족관계까지 다 털어. 신상을 다 털었어. 신상 텅기를 다 했는데도 한 달 지나니까 할 얘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각사 바꿔서 다시 반복해야지. 그럼 한 번 더 하면 처음에는 좋아요. 왜냐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한 번 더 하니까 이제 잘 되는 것 같거든. 영어가 좀 는 것 같아. 처음엔 되게 버벅거렸는데 두 번째 이제 강사를 바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이제 말이 좀 잘 돼. 단점이 뭐냐면 분량이 더 짧아죠. 처음에 막 버벅거리고 할 때는 뭐 한 번에 안 내니까 표현을 한 번에 못하니까 여러 번 하고 때도 고치고 그렇다 보니까 좀 한 달 정도 떠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니까 한 달이 안 가. 이제 분량의 한 달 한 달 분량이 안 나와. 2주 하니까 끝나는 거야. 교사를 또 바꿔봐요. 한 일주일이면 끝나. 여태까지 했던 걸 압축해서 한 번에 해버리니까. 네. 그래 여성이 생긴다 한 번이에요. 네. 이제 필리핀에 내가 한국에서 유학원에 상담하면서 내가 초보야. 그러면 다 필리핀 밀산하여. 없혀보세요. 그러면 필리핀 한 3개 한 다음에 다른 데로 가. 이런 얘기를 다 들었고 왔단 말이야. 그다음 필리핀은 강점이 거야. 싼 건데 싸게 1대1 수업을 할 수 있대. 그럼 다 미뤘단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1대1 수업하는 게 이게 대박이래. 네. 싸. 근데 매일 뭐 두 시간씩 했어.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1대1 수업 매일 두 시간을 그 나랑 나한테 영어로 막 써야 되는 이 사람한테 그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이제 할 얘기 대화 주제가 끝나면 이제 뭐 가족사 다 풀었지. 뭐 우리 가족의 비화 다 털어놨지.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 다 했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뭐 꼰대 같은 부장들 다 상사들 다 까벌렸어. 그런데도 할 얘기 없어. 뭐 심지어는 뭐 한국의 근대사부터 시작해서 뭐 IMF는 왜 일어났고 뭐 한국전쟁 이후로 다 털어놨어. 내가 하는 세계사 한국사까지 다 털어놨어. 근데 한 달이니까 끝난 거야.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이 돈해야 시간을 어떻게 써야 이걸 효율적으로 또 다들 초보라 그러니까 1대1 뭐 1대1로 싸게 1대1 할 수 있다고 필리핀은 나를 이렇게 몰아넣는데 도대체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뭘 해야 영어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1대1 수업이라는 게 뭐가 매력이 있길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고민이 저도 똑같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또 갇힌 공간에 3개월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있었는데 저도 당시에는 몰랐죠. 나중에 이제 전화기업 교재를 개발을 하면서 롯데 임직원한테 판매하는 중소기업이죠. 전화기업 업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롯데 임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전화기업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입찰을 한 거야. 입찰이 됐어. 다행히. 교재를 그때 제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컨셉이 뭐냐면 말하는 게 대화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설득하기 설명하기 서사 이런 걸 막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참 그때 잘한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이주일 고민해가지고 컨셉을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줘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1대1에 이 좁은 공간에 외국인하고 딱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들 대화로만 생각하는 거야. 대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곧 조금 지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대화가 한계가 있구나. 그런 거 금방 느낄 거고 그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1대1 수업을 효과적으로 내가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제가 좀 재밌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제 좀 봤어요. 심심해서 저녁에 쭉 스크롤하면서 쭉 봤는데 다들 후기야 후기 뭐 갔다와서 어디가 좋아요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나쁜 얘기는 아닌데 다들 후기 얘기밖에 없어. 어디가 어때 가격 어때 가격 뭐 좀 뒤져보면 금방 나오는데 유학을 전화해가지고 한 두 번만 물어보면 가격 금방 견적이야 금방 나오는데 그게 뭐가 궁금해. 진짜 궁금한 건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가서 1대1 수업을 나보고 초보라 하니까 내가 초보라 하니까 1대1 수업을 한다고 해서 나를 필리핀으로 쳐박아놨는데 이 조그만 교실에서 나를 쳐박아놨는데 도대체 이 좁은 밀실에서 내가 뭘 해야 여가 늘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뵐게요. 절대 실패하지 않은 어겐수 이북으로 나왔어요. 지금 오늘 하는 얘기도 이 책의 일부분이니까 꼭 한번 사보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는 필리핀 1대수 1대1 수업이에요. 필리핀 이 밀실에 갇혀가지고 강산명과 내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때 이제 롯데임 직원들한테 판매할 전화행어 교재를 만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말하기가 꼭 대화밖에 없을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스피킹이다 영어로 말하는 스피킹이다 하면 머릿속에 다 대화밖에 없어요. 내 앞에 앉아있는 저 외국인과 내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떤 얘기하면 내가 친숙한 주제들 가족이야기라든지 대학교 친구들 직장이야기 여행갔던 이야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친숙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고 사실은 말하기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묘사라는 겁니다. 이 묘사라는 방법은 말 그대로 그림을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행가서 찍은 사진이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대만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전철역 앞에 자전거가 정말 많더라고요. 신기해. 진짜 많아. 스쿠터랑 자전거 정말 많더라고요. 나라가 좀 작아서 그런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겨울이 없으니까 뭐 이런 자전거를 타기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대만 자체가 굉장히 평지였어요. 타이페이를 갔는데 평지였어요. 대만 시내 자체는. 그러니까 언덕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자전거나 스쿠터가 돌아다니기 참 편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여행 가서 찍은 사진 한두 장이야. 엄청난 게 많지. 그러면 그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거는 어디고 이건 내가 뭐 하는 장면이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자전거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묘사라고 할 때 마치 뭐 그런 것 같아.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날 자전거 장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박람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 저처럼 관광객들한테 재밌는 사진 찍으라고 하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보다 마치 자기 자전거를 다 전철역에 갖다 놓은 것 같았어. 이게 묘사예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이거 쓴 거란 말이죠. 마치 뭐 뭐처럼 as if라는 표현을 쓴 거죠. as if all the residents living in that area took out their bikes to show off how much they love riding bikes.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이제 as if 쓴 거죠. 마치 뭐 뭐처럼 쓴 거란 말이에요. 묘사. 재밌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면 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 묘사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만에 갔더니 어 습해. 정말 습해요. 여름에 갔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다행히 이게 겨울이라서 좀 습도가 덜 했는데 정말 습해요. 영국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대만에 사는 영국 사람이야. 얘기했는데 영국 날씨와 정말 비슷하대요. 8, 9개월이 부슬부슬 비가 온대. 아주 습해. 짜증나는 거야. 이런 기분들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묘사예요. 내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인상 묘사 같은 장면 묘사 같은 부분들 인상 묘사 사람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어떤 사람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조그맣고 눈은 찢어졌는데 말이야. 그런 얘기가 다 묘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가 있죠.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설득이라는 게 있어요. 설득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이 설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이 말이야 정말 좋은 책이야. 꼭 사서 봐야 돼. 이거 보면 와, 계속 해결된다? 에이, 뭐 책 표지 보니까 디자인 그지 같고 책 제목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이거 보면 이거 책 읽고 어, 계속 하면 실패 안 해. 팔아요. 이게 설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하냐면 호주머니에서 동전 아무거나 소지폰을 꺼내가지고 딱 책상에 꺼내놓고 이걸 100만 원에 한번 팔아봐, 나한테. 내가 강사인 거죠.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이 싸구려 아이폰 4 이거를 아니면 이 어학연수 재미없는 책을 나에게 100만 원에 한번 팔아봐. 그런 거야. 그럼 얘기를 막 하겠죠. 뭐 이 책은 그 유명한 뭐 이성엽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거야. 이제 이런 책은 세상에도 없을 거야. 사야 돼. 뭐 그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건데 상대방한테 팔아야 돼. 굉장히 좋은 거죠. 설득이에요. 그죠? 네. 내가 왜 꼭 필리핀에 가야 될까? 또 만약에 한국에 오면 음 울산 꼭 가봐야 돼. 네. 울산? 서울, 부산도 아니고 울산? 울산 내가 거기로 왜 가? 야, 울산에 가면 뭐 진짜 멋있는 게 있어. 가봐야 돼. 내용은 뭐 하겠죠. 또 이런 게 설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서사라는 방법도 있어요. 서사는 시간 순서대로 말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내려와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까지 오면 오는 과정의 일정을 한번 네가 설명 한번 해봐. 거기서 뭐 보딩 패스 이제 갖고 그 다음에 게이트 지나서 세관 검사하고 이민국 지나서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네가 한번 설명해봐. 시간 순서대로 말하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말할 수도 있고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요. 가장 최근 부터에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 순서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하고 나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 한번 얘기해볼래? 너 아침에 필리핀 왔는데 필리핀에서 어떻게 지내?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에 오는 과정까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뭐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라면 끓이는 방법 봉지 라면 한국의 봉지 라면 되게 유명한데 봉지 라면 끓이는 방법 네가 한번 설명해볼래? 라면 어떻게 끓여? 나한테 영어로 한번 설명해봐. 그런 것도 다 서서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인과라는 방법도 있는데 인과라는 건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대박 났을 때 샀던 술인데 58도짜리 근데 가격이 타이완 달러로 59달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기도 하고 100ml밖에 안 돼요. 58도야. 58 proof 한단 말이에요. 자 이 100ml짜리 58도짜리 100ml 술을 대만 술을 네가 원샷으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 다 인과죠. 그죠? 이번에 아이폰 새로 나왔는데 한 200만원 돈 하던데 그거 팔릴까? 가격이 저렇게 센데 팔릴까?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세게 매겼을까? 요즘 별로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인과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대1 수업을 하는데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대부분 고민이 그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 한 한 달만 떠들고 나면 더 이상 선생님 강사랑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 앞에 원어민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내가 떠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대화는 여러 가지 말하기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묘사, 설득, 서사, 인과 여러 가지 말하기 방법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매일 하나씩 한다든지 좀 익숙해지면 매일 돌아가면서 조금씩 한 5분씩 서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시간 1대1 수업을 하는데 첫 5분은 묘사를 하겠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에 주머니는 동전 아니면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조금만 물건을 내가 팔겠다. 한다든지 또 한국에 오면 꼭 여기 둘러봐야 돼. 아니면 한국 가면 꼭 이거 먹어봐야 돼. 필리핀 갔으니까 만국국 먹어야지 쌈맥이 한 맥주 꼭 마셔야지 근데 내가 그거 왜 마셔야돼?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 술인데 진짜 싸 그리고 정말 싸 361 뭐 20회서밖에 안 해 올해 낫도록 500원, 400원 밖에 안 해. 맥주 한 병에 그것도 편의점에서 산 가격이 500원이야. 어떻게 안 살니 이걸 설득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서사라는 부분 시간 순서 때라서 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이 있고 이 네 가지만 적절하게 써도 두 시간 쉽게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보내는 것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하기 하는데 스피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다 이 책에 다 들어있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고 쓰기인데 왜 안 팔린지 모르겠어. 하여튼 제가 팁을 굉장히 좋은 팁을 오늘 드렸죠. 그죠? 1대1 수업 대화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아이디를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수업에 써먹어보길 바라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필리핀 1대1 수업 정말 매력있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뭐 떠들면 되겠지 뭐 스피킹이잖아 그러고 가서는 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팁 꼭 3개 들으시고요. 꼭 수업에 한번 써먹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그쪽에서